안녕하세요. 네오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하게 된 에이마루입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하게 될 수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캐주얼 일러스트를 주로 그리고 있어요. 다른 그림들은 네오 아카데미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캐릭터의 예쁜 얼굴과 분위기 그리고 색감입니다. 특히 빛을 사용한 효과를 좋아하는데 분위기가 좋은 그림은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리는 사람도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귀엽고 아름다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으신 분, 캐릭터를 배경효과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조화롭게 그리고 싶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작업 방식은 센식 채색과 반무태를 합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선화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이후 레이어를 합쳐가며 추가 묘사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반무태와 무태도 그때그때 맞춰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는 원하는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클립 스튜디오와 포토샵을 사용하지만 학생분들께서는 PSD 파일을 만들 수 있으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은 주 1회 4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분들께서 일주일간 열심히 그려오신 그림을 보고 피드백을 통해 설명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학생분들이 개개인의 진도에 맞춰 즐길 수 있는 과서를 통해 그림 그리는 재미를 알아가실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업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녁이나 새벽에도 궁금하실 땐 언제든지 질문해주셔도 OK입니다. 지치지 않는 그림의 원동력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그림이 어렵고 힘들 때도 지치지 않고 그리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럼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